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년만에. 네. 인사 한번 해볼까요? 네. 저희 빌리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빌리입니다. 팬들이 많이 오셨네. 잘 지냈어요? 잘 지냈습니다. 우리 빌리. 빌리 각자 소개? 힌트 해볼까?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빌리의 시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빌리 시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빌리츄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빌리하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빌리 시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빌리 하르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어제부터 일본 분들이 일부러 여기 와 계신데 어디 계세요 일본 분들? 일본에서 일부러 오셨어 자 그러면 우리 또 선물 한번 네 누가 뽑아볼까요? 보니까 어제 호텔에서 주무신 것 같아서 롯데호텔 1박 숙식권 누가 뽑아주실까요? 하나 뽑으면 돼요? 네 뽑아주세요 네 짱 발표? 네 이보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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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보혜님 있어요 바로? 어 괜찮으세요 경기가 펴주신 이보혜님 자 그리고 계신가요? 어 바쁘셔 지금 어 정말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자 AOW 골프웨어 100만원 상품권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네 제가 바로 뽑아보겠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파주시 유솔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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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53님 없어요 가셨나? 있어요 있어요 가셨나? 있어요 있어요 네 우리 빌리 팬들이 많이 오셨는데 다음 곡 한 곡 어휴 목 쉬겠다 목 쉬겠어 네 한 곡 더 부르셔야죠 네 네 어떤 일 하실래요? 저희가 많이 사랑받았던 긴가민가요 The Stranger World 네 긴가민가요 네 긴가민가요 네 긴가민가요 긴가민가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시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